아 나 지면 캐릭스 삭제할게 나 진짜 여러분들 캐릭스 삭제 안하면 욕박살내니 블랙할게 되죠 파는거 아닙니다 저 만약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열혈 전부 다 블랙합니다 됐죠 제가 사랑하는 욕박사님 걸었어요 열혈 전부 다 블랙입니다 됐죠 제발 골드 가자 얘들아 축축 좀 해줘 야 그냥 이렇게 갈까 골드 못가면 그냥 여러 블랙 다 할까 맞아 골드 한번 가고싶다 진짜 짜증난다 이제 여러분들 골드가게 좀 도와주세요 아 이거 또 젓갈은 없네 간다 야 절약하지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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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서 먹으면서 고맙다 으 아 이렇게 그런데 안하면 열을 싹 다 블랙합니다 잠시만요 아 1승 1패 아 존나 어이없어 아 저격하지 말라고 아 저격하지 말라고 알 겉고기 알 겉고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씨바 켄참 죽여버린다 진짜 농담 아니다 아 제발 트롤을 하지마 아 제발 아 트롤새끼들 때문에 나 지금 몇번째 내가 지금 못올라갔는데 나 진짜 여러분들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수간들이 엄청 많았어 근데 트롤새끼들 때문에 내가 매번을 골드승급해서 못올라갔었어요 아 백개무치라구요? 앙 너무 아 씨바 이런 말 하지마세요 야 나 진짜 일벨 극혐해 나 진짜 농담하니라 일벨새끼들 보면 진짜 내가 야 일벨새끼들 이기야 이런말하는새끼들 진짜 만났다 실제로 그러면 바로 현피에요 내가 그런새끼야 코르키 코르키가 캐리하기로 야 지코형님도 달록만 재밌으라고 이기야 하는거지 절대 일벨 축구 아닙니다 나 진짜 일벨새끼들 한번도 안들어가봤어 형님들 저 진짜 일벨새끼들 한번도 안들어가봤어요 나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어떤 구조인지 일벨 그 일간베스트가 뭐 커뮤니티인가요? 나 한번도 아휴 그냥 쌍뒤이아이 아 백공의 라이전 백공의 감사드리라 백공의 감사합니다 나 진짜 몰라요 나 진짜 나는 와일보수밖에 안해요 아니 안 뜯어져 아 이새끼들 이씨 내가 고르키리 실버에서 어떻게 캐리하나 보여줄게 고르키는 캐리하는 법이 다 있습니다 고르타 대기해주면서 국장님 밥먹으려고 그러는데 짜증나게 감사합니다 게도 밥먹을때는 안건드립니다 건드리지마세요 가자 아 진짜 이고싶다 조합이 안좋다 다 찌봐요 다 찌봐요 아 왜 국장님 다 했죠 야 야 야 야 야 룰할때 옥지에 백선 두개 들어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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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야 들어오라고! 아 뭐야 쥐새끼 라인을 보고 좀 보여줘 라인을 봐 어 뭐야 아 쥐새끼 뭐해 너 오라고 브랜드 아 뭐야 쥐새끼 쥐새끼 아 브랜드 뭐야 형님 오세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브랜드 개새끼 진짜 따준다 죽겠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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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수 있어요! 형님! 이길 수 있어요! 이거 그립하고! 나이스! 이길 수 있다! 나도! 나도! 나아! 니가 왜! 나이스! 브랜드 형님! 형님 감사합니다! 제가 이길 수 있어 형님! 나야먹고 내가 붕바톡쇼님이 하네! 이거 이겼다 이거! 나이스! 여길 수 있어요! 오케이 브랜드! 아 뭐해! 아 빨리 이리 남이고 지금까지야 돼! 이거 생뿌면 생뿌면 지금까지 지금 이거 리신새끼 방불가 이거 잠시 이거 리신새끼 방불가 이길 수 있어요! 이 새끼 방불이다! 아까 전에 갱올때 딱 맞춰서 역갱하는거 보니까 이 새끼 내가 보는데 대리가 아니면 역갱하는 갱이 많이 없어! 대기했다가! 여러분도 인정하시죠? 내가 보는데 분명 백방불이야! 역갱하더라고! 정글 라인을 보면서 따라 맞춰온거야! 나이스! 폭탄꾸러미! 자 브랜드! 브랜드 형님 탈이세요! 깃 deg.. 1! 1! 2! 팀차 colleagues 안 이쁘다고 예전 reel 적군 이 중 Cykat아 Wild 아 리슈채킥 루시 돈만 모은다 이새끼 야 잡을 수 있어 키드라져 어이씨 아 할만하다 할만하다 이거 이길 수 있어 루시아만 좀 펴면 돼 이거 루시아 못가게 하면 내가 킬먹고 역전과 G드는 나오죠 이거 야 킨드레드 용먹어 용 용 가야돼 브랜드형 밑으로 킨드레드 용먹었었어 이거 브랜드형이 밑으로 좀 오세요 아씨 이발려나 늦게 온 새끼야 그 새끼 그 새끼 좀비같은 새끼 화낼거 더럽게 없어요 이거 땅이네 이거 먹어줄게 믿음하면서 이거 따자 딸수있어 아 이거 빼라 불 꺼온다 불 꺼온다 왜 들어가 거기를 프리징 해야지 아이씨 이거 라인 땡겨지는 한판인데 저거 왜 왜 들어가면 안 돼 대가리가 없나 이래서 실내기 새끼들 안 돼 지금 라인 땡겨질 때 프리징 해야지 에이 부킹하면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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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런쥬 이긴다 이거 런쥬 이긴다 이거 내가 볼 때 리진 있다 빼 빼 빼 빼 리진 100방 있어 이거 아니 킬가야야 불크 그래빈인데 뭐 미련이 많은데 킬가야 이래 좀 부르주세요 런쥬 생기는 좀 닥쳐 런쥬 생기는 좀 닥쳐 런쥬 생기는 좀 닥쳐 런쥬 생기는 좀 닥쳐 런쥬 맞았으니 개꿍죄 오케 스펠션 오빔돋하고 잘 하고 있고 야 이거 역전각이다 이거 브랜드만 또 안사며 아 저기 미쳐날때고 아 저기 뭐 또 어 뭐야 라이스 이불로 그래 먹히게 이거 딱 내버려 그렇지 와 소름돌았다 나빨게 나 실려 와 킬드레이로 오는거 보고 2불로 크랩하기 와 진짜 개쫀다 역시 실버 아닌 실버 누가 저런 판단을 하겠어 2불로 가는 크랩하니 내가 더블해주면서 2불로 먹힌 척 왓 아우 아우 이들보면 2불로 주네 와 이거 이제 루샤 킬먹었나? 못먹었지 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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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통해 어 죽어 오 잘가 우와 뭐야 오케이 그래 그래 나이다 철구 노리기 개오 좋구요 이 년 있다 싸움에 이긴다 싸움에 이긴다 그렇지 철구 캐리 이 블록스로게 만들면서 바로 상대 라인 바텀 야 쪼됐다 킬드레드 발견 무조 더 죽어 무조 사미나갔다 이거 끝났다 이거 아군이 야야야야야야 뭐하냐 킬드레드 아 궁합쓰고 뭐해 이 새끼를 야 야 빅토르 존나 큰다 이거 야 내가 코리캐스만 킬드레스만 바로 죽였어 우리 아 이거 프레이징하고 해야돼 역전 가능 역전 가능해 이거 아 아 아 아 나 아 아 아 아 자 자 여러분들 싸우겠습니다. 존나 제가 이때부터 전투가 먼저 보이던데요. 아 죽지 좀 마. 털 빼고 왔다 여긴. 털 빼고 왔다 여긴. 아 뭐해. 대신 뭐해. 너너ера. 아 이제 이때 가자. 우와. onder지. 이제 가자 내가 가!!! 개탈꾸라!!! 나 미래 화려기나 여기 있어 여기서 가겠네 나야 여기 여기 와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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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로 그거 윗 가야돼 윗 가야돼 윗 가야돼 이펌라테랑 잘했어 이레데엄 용 가야돼 무조건 용 가야돼 자 이거 탑탑탑탑 탑하자 이거 무조건 이제 한 번 채울게 갑니다 스트랙 스트랙 쏙 나이스 욕하자 욕 민는쪽으로 민는쪽으로 루시아 북코루 ㅈㄴ컸어 루시아 북코루 ㅈㄴ컸어 콧뚱 브랜드브랜드 야 정글이 셀틀 춰 먹냐 루시아 한 명 안한다 폭쌔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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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요요 요가 요가 요가! 요가 요가! 난 라인 먹고 이래 내려와가지고 구해! 그렇지! 너희들 이거 먹고 난 시트 나이스! 야 브랜드 늦게 들어왔는데! 오케이 나쁘지 않고 스트랩이 잘하는.. 아 이쪽으로 안다 만 없는데 이거 야 근데 다 빼라 다음에 이득보면 좀 빼라 이 슬랙이 생기더라 이득보면 빼는게 정성이야 잘하보니까! 볼트 나이스! 오 센스! 대티가 됐어 대티 자 여러분 내가 브랜드 늦게 와서 내가 캐리할 수 있다 그랬죠? 캐리 갑니다 이거 지리.. 어 뭐야 몰랑까지 가주면 폭딜이야 빌드 오토 가지면서 공소 챙겨주고 흠이 더 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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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한번 더 추천광 찍어창 좀 해주세요 자 이거 철국헨이 나오죠 야 내가 왜그랬냐면 포르키 하면 내가 웬만한치 뭐 엔간아 다이아라인석에서도 안져 지금 투다 얼마나 컸어 마따게 가능한 거야? 마따게 가능한데? 야 이거 끌어봐어봐 싸움을 이겨 뭐하냐 두리 대줘야지 이거 두리 대줘야지 그래 안 돼! 빌지 워터 빌지 워터! 오우 이 새끼 봐라! 와 니신 잘하네 형 뭐야 이거 나잇조! 정글! 진짜 안 떠나는구나 와 방금 적었다 이거 역전 가네 역전 택배가 나올텐데 올왕 가주면서 야 근데 진짜 이거 사기인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면 걔 호구 걔 호구 호르키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잡았기에 바로 철구가 호르키 마우스를 잡았기에 내가 사기가 되는거야 존나 분양상가 니들도 룸메이 다 나오고 니신이 본만 바텀만 갱만 계속 왔는데도 내가 캐리하고 있잖아요 이거 내가 탑 어차피 내가 탑할게 택배 받고 왔다 택배 택배 받을 땐 바로 이불금이죠 무조건 킬가 택배가 아 뭐야 택배 왔다 택배 왔다 택배 왔다 어휴 ㅅㅂ 야 몰라 야 조심해! 야 해줄 수 있어! 야 이거 드다 뺄똥한다 이거 아 그래도 지금 먹을 수가 없어 비우지나 야 핀치 찌마 이 실내기 젠장 어 너도 이거 먹어 어 기머띠 그렇지 이거 맞았다 나 잡고 이거 트다 잡으면 게이득 그렇지 게이득 미드 게이득 트다가 지금 잘 커가지고 트다 잡히고 내가 잡혔으면 게이득이지 바꿔주는 물물교 하는거죠 브랜드 나이스 홀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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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보여 안 움직여 형님들 이거 어떻게 해요 어 왜 안맞아 빨리 봐야돼 물물교환해야지 방금은 이거 안맞아요 형님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좀 좀 더 좋은 맘에 아니 그냥 진짜 이거 도와줘 도와줘 간다 간다 형 간다 형 아 뭐하냐 와 사람이냐 이거 안 돼 아 나 킬 양보 좀 해 아 나 킬 아 나 킬 양보 좀 해 아 나 킬 양보 좀 해 야 이거 생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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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새끼들이 킬 양보로 하는 습관을 안 들였어요 슬퍼새끼들 딜러한테 무조건 아 씨발 이걸 왜 들어봐 나대지 말자 나대지 말자 나이스 진짜 못나올 야 이거 아 씨발 폭탄 아 봐봐 와 킬 오지게 나왔는데 마라가 없었어 이래서 여러분들 마라가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드컵을 못하고 계십니다 하늘 나 제일 존나 잘 넣었어 인정? 쇄서 폭행 오지게 했는데 용먹힌다 이거 용 가져가야되는데 야 용쪽 키드 용쪽으로 도와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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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랜드 브랜드 크면 돼 폭행 조합으로 가면 무조건 이겨 우리가 아 택배 안나와 택배 택배 레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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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드레드 용쪽으로 가라고 이 새끼야 용쪽으로 갔으면 루시아 잡을 수 있다고 아 씨 와 이거 또 잡힌다 아 씨 야 도와줘 도와줘야 돼 아 브랜드 새끼 뭐해 아까 전부터 이래 빨리 들이래서 빨리 빨리 아 씨 너도 빼라 너도 빼라 뭐하냐 와 진짜 아 간센병사 암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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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볼 뭐하냐 이 새끼는 뭐 두 명이 다 하고 있어 아니 괴노다며 괴노다 야 미드잡어 미드잡어 아 이거서 끝났는데 잤네 새끼가 나와 야 레드 내가 먹는다 이거 내가 볼때는 브랜드 새끼 레드 분류 줄 필요도 없어 다 꺼져 이 새끼야 니가 쳐먹고 뭘 쳐먹어 아니 저런 새끼야 근데 분류 못줘요 형님 드립시오 왜냐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새끼야 대는 그냥 줘야돼 패스트 받았어 몰람하자 뭐 3점 아 몰람갔었지 이럴때 정수야 탈자 가자 알어 이 새끼야 야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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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수마 뭐야 이거 된다 야 야 이 새끼 나를 나를 뿐해 이 새끼야 말을 왜 뿐어 계속해 가 야 야 야 들어가자 와 이거 잡어 빨리 잡아 와 캤 캤 캤 캤 캤 캤 와 종대다 나 이거 리즈 사묻이 썼는데 막아야돼! 막아야돼! 브랜드! 브랜드! 포기! 아! 야! 원폼이야! 무슨! 와! 브랜드 존나 세다! 지금! 와! 그래! 잡았다! 잡았다! 못 잡으려! 사람 아니다! 못 잡으려! 와! 못 잡았어! 저거를! 자! 믿음! 믿어! 아! 방풀새끼! 아! 내게 잡았다! 몇 발원! 몇 발원! 몇 발원! 아! 아! 바로 안들려! 싸워둬! 싸워둬! 1회! 여기는 김소룡! 반지 3국 잡았다! 뭐야! 이게! 아! 아! 브랜드! 씨발새끼! 너 때문에 졌잖아! 정신이 아나! 아! 저 새끼 때문에 졌어요! 아니! 이토로 지금 미드새끼 너무나 하잖아! 루치아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! 이토로 지금 미드새끼 너무나 하잖아! 루치아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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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거 진짜 브랜드만 총만이 맞으면 무조건 이겼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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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토 revealed 아! 브랜드만 좀 잘 컸어 묵어버리지는데 야 욕먹어야 된다 요 요 요 요 브랜드 새끼야 뒤따라 맞장뜨지 말라고 지금 못났는데 진짜 와 아이씨 이제 죽어 어 이거 먹은다 아 돕냐 와 아 마나없다 이거 와아 시바 어떻게 4대 오른자! 무슨 뭔데 나! 뭐! 뭐! 너라도 잡는다! 너라도 잡는다 이 새끼야! 너라도 잡는다! 너라도 잡는다! 저게, 너라도 잡는다! 저게, 너를 잡는다! 아아! 진짜 야 한마디만 할게 야 나 솔직히 나 객관적으로 말해줄게 킨드릇 잘했어 쓰레기 잘했어 쓰레기 존나 못했어 이럴 잘했어 쓰레기 브랜드 너씨 이럴게 그냥 좀 접어 제발 outra 야 첨왔는데 안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이거로 먹어라 너라도 잘atta 따뜻해자 새내 와 존나 안걸린다. 야 내가 소체 못했냐. 바텀에 존나 잘해줬잖아 인간적으로 내가 일참 어저께고. 오. 뭐라도 잡는다. 야 이 새끼 이 새끼라고 와 존나 어쩐거 야 내가 못했냐 내가 못했냐고 나는 잘했어 내가 루샤보다 덜 더 많이 넣었어 장난하나 지금 미드차이 나가줬는데 에휴 족같다 진짜 나 진짜 이거 마지막 패배하며 저는 계획이 삭제할게요 족같아서 못해먹겠습니다 여러분 이제